여보세요. 형님, 삼삼. 삼삼이에요. 맞아? 몇 구짜리로? 몇 구가 뭔데? 야, 니 삼삼도 구수 뭐하나? 생긴 처음으로 봤어. 여기다가 새가 나라 똥 쌌는 거다. 가죽은 끝났지? 가죽 끝났어요. 근데 이게 그늘도 아닌데 났네. 줄기가 4개 났고 중간에 열매가 맺혔어. 4개가 났으면 사구다 말아. 저놈 밑에 났나? 작년에 그 막 묵밭인데 나무 비트는 그 밑에 있어. 근데 그 새가 똥이 나고 그래. 어, 네. 어디다 그리 낳을 수가 있어. 가죽은 제일 동네에 처음 발견됐어. 축하한다. 일단 내가 사진을 보내줄게요. 켈때 형님이 와서 캐요. 니 켜가지고 내가 왜 니 발견했는데? 갈채줘야지. 뿌리 안 닫히게. 뿌리 안 닫히게 소리로 있잖아. 넷찌감치 이렇게 해가지고 장갑 끼고. 사사사 틀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. 그렇게 하면 되지. 사구면 왜 켜라 그러면은. 상구부터 있잖아. 천종 원래 상구부터 잘라. 사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. 켜봐야 하라. 고맙습니다. 형님. 하하하하하 이런데도 산삼이 나올 수 있어요? 있지. 다 나지. 아, 이리야. 산삼이야. 신기하죠. 여기. 여기 반경. 삼십오메. 삼십몇 안에. 하하하하하 여기 있어요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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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요. 바로 여기 있다니까. 이렇게 저넘 밑에 있다니까. 산삼 경력이 어떻게 돼요? 경력이? 한 15년 내린다. 15년. 그 켄, 뭐 케본 게. 주문이 어떨 때가 가장 좋았어요. 많이 캤지. 어 한 군데서 몇 뿌리? 몇 5뿌리도 개먹어 엄마 근데 그날 전날 뭐 꿈꿨어요? 꿈은 없어 동작은 거짓거리고 있잖아 여기 동작은 내 몸에는 상신동작이 있어 누가 캐 가버렸다 이야 대박이다 진짜 여기 오고 있었는데 진짜로? 오케이